작년 2021년 11월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구 바깥쪽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한 달 후인 2021년 12월에 이번에는 해구 안쪽 도카라일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에 해구 바깥쪽의 오키나와 아우터라이즈 지진과 해구 안쪽의 12월 도카라일도의 지진이 발생을 하여서 지진이 균형을 잡으면서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강진 발생이 없을 것으로 봤었습니다만 어제 오키나와 근해에서 9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9번의 오키나와 근해의 군발 지진은 17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오키나와 근처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도카라일도의 250회 이상의 군발 지진과 역시 도카라에서 진도 5강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키나와 아우터라이즈 지진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어제 오키나와에서 9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도카라일도의 군발 지진도 역대 최고의 일수입니다. 과거에 동중국해의 지진 후에는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이 발생한 후에 이오나다에서 진도 5강이 발생했습니다. 반대의 순서로 2022년에는 이번에는 1월 22일에 규슈 휴가나다의 역에서 먼저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2월 9일에 오키나와에서 9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오키나와 군발 지진 이후에 일본 동북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이번에도 같은 패턴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균형을 잡듯이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2월 9일에 동해 야마가타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오늘 2월 10일에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오키나와 지역과 동북지방의 큰 지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발생한 2월 9일 야마가타현의 규모 3.3의 지진을 보면 이 지역은 2012년 5월 9일에도 규모 3.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022년과 똑같은 규모 3.3의 지진입니다. 10년 전입니다. 야마가타현의 이 지역의 지진은 지난 17년 동안 10번밖에 없었고 어제의 지진은 10년 만입니다.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과거의 휴가나다 해역 강진 이후에 역시 야마가타현에서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8일 저녁 9시에 일본 관동지역 가나가와현에서 땅올림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바라키연도 최근 땅올림 현상이 있었으니 관동지역의 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